마르마라의 터널 이 노선은 원래 1860년 오스만 제국시대에 당시 파디샤였던 압딜메지트 1세와 프랑스 등에 위해 추진되었으나 기술과 자금 부족으로 착공하지 못하다가 이후 다시 추진되어 2004년 5월 착공하였다. 2008년 9월 23일 터널이 완성되었고 2013년 10월 29일 터키 공화국 수립 90주년 이래 오전 10시 개통식을 가지고 개통되었다. 마르마라이에서 운행되는 전동차는 대한민국의 철도기업 현대로템이 제작했으며 일량에 문이 5개씩 있다. 현재는 통근철도만 다니고 있지만 2019년 3월 12일 전구간이 개통되어 유럽쪽 철도와 아시아쪽 철도를 잇는 고속열차 및 화물열차도 이 노선을 통과할 순 있다. 마르마라이 점선이 마르마라이 해저 터널이다. 마르마라이는 13.6km의 보스포러스 해업을 가로지르는 63km의 통근철도를 합쳐 총 76.6km의 노선으로 개부제역과 할카르역을 연결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